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르비 수학강사 고병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를 위한 강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오르비를 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은 조금 보완을 했고 그리고 좀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좀 삭제를 하면서 올해는 조금 더 심플하게 좀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추가된 강좌도 있고 조금 빠진 강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테고 제 강좌는 죄송스럽게도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은 관계로 12월 달에 미리 촬영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커리큘럼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11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강좌는 그냥 윈터 개강하는 1월 2일부터 강의가 개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강좌 개념 강좌와 제가 새로 추가가 된 강좌 이 강좌는 매주 월, 화, 수, 모, 금 이렇게 5일 동안 제가 9시간씩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윈터 때 그렇게 매일매일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게끔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수원이 뭐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수원을 월, 수, 금 이렇게 월, 수, 금 이렇게 화모 이런 식으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강의가 이제 3시간씩 업로드가 될 텐데 업로드가 될 때 그거 보시고 복습하시고 보시고 복습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도 올해는 조금 더 작년하고 재작년 기출 문제들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문항들 위주로 좀 선별을 했고 아무래도 우리가 2024 수학능력 시험을 한번 되짚어보면 사실 6월 평가원이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그런 굉장히 좀 좋았던 문제였다가 갑자기 또 9월 평가원에 난이도가 좀 많이 떨어졌었고 수능 때는 개인적으로 공통과목은 좀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선택과목에서 편차가 너무 심했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선택과목 간의 유불리를 분명히 없애기 위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상향평준화가 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상향평준화가 안 돼도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조금 고난도 킬러까지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커리큘럼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떻게 교재 구성을 앞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 고병원을 믿고 열심히 좀 따라와 주시면 믿을만한 그리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 수능 커리큘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EBS 강사이면서 지금은 현재 오르비에서 인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좀 굵직굵직한 학원들 뭐 러셀이라든지 아니면 명인, 이강 이런 데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송도 SAC라는 학원에서 한 학원에서만 수업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학원 원장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쪽 학원에서 제가 모든 학년을 다 강의를 할 거고 그리고 인강도 모두 촬영을 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겨울에 있는 하는 개념 강좌들 같은 경우는 현강 촬영을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인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만든 커리큘럼입니다. 일단 커리큘럼은 정확하게 1월 2일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2월 29일 날 모든 커리큘럼 개념 강조가 다 끝납니다. 이 개념 강조 안에는 일단 2022년과 2023년에 나왔던 아주 기본적으로 예제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킬러에 해당하는 준킬러, 킬러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연습 문제에 수록을 해놔서 여러분들이 기출까지도 다 같이 한번 좀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좀 할 수 있는 강좌로 제가 개념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저 초록색을 좀 봐주시면 올바른 수리니 라고 해서 공통수학 강좌를 새로 개설을 했어요. 사실 이 공통수학에 관한 내용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내용만 쏙쏙쏙쏙 빼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작년에 인강을 하면서 인강도 하고 현강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좀 공부를 좀 텀을 뒀다가 들어오는 학생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특히 6월 이후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작하는 학생들도 뭐 군대를 갔다가 전역해서 온 학생들 그리고 여학생들 중에서 언제 뭐 대학을 좀 졸업반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현실이 좀 그렇지 않아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서 뭐 또 약대나 의대 이쪽으로 좀 진학을 하고 싶고 또는 뭐 수의외과 이런 데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의외로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사실 공통수학이라는 과목은 배울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그러나 제가 가르치는 공통수학은 좀 다릅니다. 개념의 논리적 확장성을 가지고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수능적으로 해석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제가 수린이라고 지렸던 이유는 수학 어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학에 대해서 완전히 기초를 모르는 학생들 방정식의 식 세우는 방법, 부등식, 그 다음에 그래프 거기다가 여러가지 기본적인 함수적인 특징들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필요한 그 내용 파트들만 조금 했는데 저는 그냥 아예 그냥 모조리 다 설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사실 이 강좌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냥 일부러. 그래서 이 강좌는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을 보는 반수생이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들으셔도 됩니다. 대신 수원을 시작하실 때 공통수학 상하가 같이 업로드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통수학 하단원에는 처음에 집합과 명제가 되죠. 사실은 공통수학 하에 있는 집합과 명제를 먼저 듣고 공통수학 상에 있는 곱셈공식과 인수분해인 다항식 단원을 먼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사실 원래 집합을 먼저 듣고 다음 단원을 들어야지 원래 이게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수학 상하가 업로드가 될 때 수원, 수투도 같이 업로드가 다 될 겁니다. 물론 선택과목도 다 같이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거나 좀 공통수학 부분을 다시 한번 쭉 한번 건드려보고 싶은 학생들은 반드시 수리니 강좌를 먼저 듣고 그런 다음에 수원 강좌, 수투 강좌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을 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미적분부터 듣지 마세요. 사실 미적분은 그냥 3월에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미적분을 2월까지 다 완강을 시키긴 할 건데 차라리 1월하고 2월 달에 수원, 수투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3월에, 3월, 4월에 미적분을 그냥 투자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3월, 4월에 미적분을 개념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바른 기출 강좌, 수원, 수투 이것도 역시 계속 같이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업로드가 되는 기출문제들 이 기출문제들은 2021년 이하의 기출문제들 중에서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접근 방법이라든지 좀 생각해야 되는 논리, 수학적 논리나 또는 수학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확장시켜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항들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는 강좌죠. 그래서 그 강좌를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딱 5월 달이나 6월 달쯤에 아마 모든 미적분 선택자들의 선택이 다 끝날 겁니다. 이거는 확통과 기하 선택자들도 똑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확통과 기하 교재도 조금은 난이도가 있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물론 기출문제로 다 돼 있겠지만 왜냐하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이 사실상 쉬웠던 문제들은 물론 많지만 어려웠던 문항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2024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에서 지금 현재 등급컷으로 나온 게 확통과 기하가 전부 다 거의 90점대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확통과 기하가 90점인데 지금 미적은 82점, 83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변환표준 점수로 바뀌면 100점대로 갔을 때 굉장히 크게 바뀝니다. 지금 미적 같은 경우는 100점을 맞은 학생이 151점 정도로 변환표준 점수 추정을 하고 있어요. 150점이 넘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하하고 확통 같은 경우는 최고 100점을 맞아도 144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점수는 더 높았지만 변환표준 점수를 바꿨을 때 오히려 점수를 손해보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기하하고 확통이 조금 쉽게 출제가 됐다. 아마 이번 결과를 통해서 내년에는 조금 난이도 밸런스를 좀 맞추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교제를 올해 제작을 할 때 조금 확통과 기하도 난이도가 좀 있게끔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통하고 기하는 역시 부담없이 1월, 2월에 그냥 수온수트에 집중을 하시고 3월달부터 확통기하를 들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3월 모의고사에서도 범위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 없이 모의고사 보는데도 차질이 없으실 겁니다. 어쨌든 모든 선택과목은 다 2월 29일날 다 종강을 하고 아마 이 촬영을 다 한다 할지라도 업로드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한 3월 1일이나 3월 1일이 또 빨간다니까 또 쉰단 말이죠. 그죠? 회사가 3월 2일이나 적어도 늦어도 한 3월 3일, 4일 정도까지는 아마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3월달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1월하고 2월에는 올바른 개념에서 수온수트 강좌에 좀 더 포커스를 좀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서 올바른 수리니가 부족한 학생들, 공통수학이 부족한 학생들은 공통수학 강좌를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바른 기출 강좌가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이렇게 세 달에 걸쳐서 기획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이제 좀 이따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 모든 강좌는 다 인강으로 제가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바른 기출, 바른 엔제, 마보책 이 세 가지 커리큘럼은 모조리 다 인강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형성을 해서 다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2025 수능 커리큘럼입니다. 자 먼저 올바른 수리니입니다. 사실 이제 디자인이요.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나왔는데 디자인을 못 넣었죠. 되게 예쁘게 디자인이 잘 나왔습니다. 올바른 수리니 강좌 수상, 수학 이렇게 두 개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역시 우리 올바른 개념 강좌와 똑같이 개념과 예제,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그 개념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교재에 있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재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개념을 만들어 놓고 여기 빈칸을 만들어 놓고 뒷장 넘기면 또 개념을 만들어 놓고 빈칸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 개념들에 대한 확장적인 수능적 해석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수능적 해석에서 가지치기가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생각들, 그런 사고력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옆에다가 좀 적어두시면 그 교재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강좌는 실제로 예비고 1 학생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도 들으셔도 아주 좋은 강좌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다룰 거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은 내용들을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수학 상하고 하는 모조리 전부 다 겨울방학 1월, 2월에 다 완성이 되면서 개념 플러스 유제 플러스 심화 완성까지 다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학교 내신에 잘 나오는 테마도 구성되어 있지만 개념을 수능적 접근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식 하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그 공식이 어떻게 파생돼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보시고 우리가 수투에서 봐야 되는 함수의 식만 드는 과정,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항식 파트에서요. 공통수학 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좀 이따 뒤에서 학원 시간표를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공통수학 상이 공통수학 하보다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통수학 상을 월, 수, 금에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월, 수, 금에 끝나면 이제 바로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유럽 때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금요일 거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수학 하 같은 경우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바로 업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고 휴강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휴강은 딱 두 번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휴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업로드 되는 일정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강의는 거의 대부분 1시간 30분 단위로 거의 쪼개서 아마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바른 개념 강좌는 작년에 썼던 교재 표지와 비슷하게 표지를 만들었고요. 내용은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수학 1과 수학 2와 미적분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기하 모두 다 현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현강으로 모든 강좌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수학이 필요한 모든 개념을 역시 수능적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강좌를 통해서 공통 수학을 굉장히 잘 점령하고 미적분도 사실은 우리가 개념 강좌에서 굉장히 고난도 문항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텐데 마지막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구평을 딱 보고 여러분들이 수학에 좀 손을 놓으셨다는 게 좀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 현장 학생들도 84점, 86점도 있습니다. 아, 2점짜리 틀린 학생도 있어요. 86점, 88점, 92점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 학생들이 전부 다 공통 22번은 당연히 틀렸지만 미적 29번하고 30번 중에서 틀린 학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미적 28번은 틀릴만 했어요. 그거는 굉장히 신선했던 문제고 굉장히 좋았던 문제입니다. 근데 평가원이 왜 그 좋았던 문제를 객관식으로 냈겠어요? 아무래도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죠. 아무래도 봤더니 정답률 순위를 보니까요. 조금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정답률 최고 낮은 순위 1위가 역시 22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미적분 30번, 미적분 30번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통과목 14번, 15번이었고 그 다음 미적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답률 최고 낮은 순위 1위가 역시 공통과목 22번, 그 다음 2위, 3위, 4위가 전부 다 미적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좀 어떻게 하면 잘 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제가 그걸 반영해서 교제를 제작을 했고 모든 문항은 2021년부터 2023년 기출문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 2021년에 있는 문제는 킬러 문제는 들어가지 않고요. 기본적인 예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제에는 저기 앞에 있는 2011년, 2012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야 기본 계산은 들어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현강에서 모든 교제에 있는 문제를 풀어낼 거고 수원수트는 좀 더 많이, 좀 더 자세하게 문항들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올바른 기출 강좌입니다. 이 올바른 기출 강좌는 제가 올바른 개념 강좌에 나와 있지 않은 기출문제들을 좀 엄선해가지고 이거 말고도 좀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선생님이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올바른 기출 강좌 같은 경우는 조금 예전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다룬다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예전 기출문제 중에서 쓸모없는 것들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현행에서 이제 응용이 되고 또는 생각을 해야 되는 사고방식이 필요한 그런 문항들 있죠. 그런 문항들 위주로 제가 이 발음 기출 강좌를 구성했고 얘도 역시 수원수트, 확통, 미적, 기하 5개 모두 인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3월달하고 4월달에는 그래도 선택과목보다는 이제 공통과목 위주로 먼저 올릴 겁니다. 그래서 수원수트가 먼저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순차적으로 미적부터 되고 그 다음에 확통, 기하 이런 순으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 점 양해의 말씀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거는 평가원과 교육청과 사관학교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수원수트, 미적은 약 200문항 정도로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와 기하는 약 100문제 정도만 제가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음 기출 강좌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있고 밑에 빈칸이 있고 맨 아래 발음 수학 포인트라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발음 수학 포인트. 즉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어떠한 힌트를 드리는 거죠. 이것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놨어요. 근데 당연히 발음 기출 강좌 OT 때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절대 이걸 먼저 보고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나중에 또 OT 강좌에서 자세하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엔제 강좌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올바른 엔제가 시즌 1과 시즌 2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엔제 강좌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모든 강좌를 다 그냥 찍어서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엔제 강좌는 한 강좌로 압축을 했고 그리고 수원과 수2는 역시 지금 현행의 추세대로 준킬러와 킬러 사이에 있는 준킬러 문항들과 킬러 사이에 있는 그런 유형들로 좀 구성을 했고 역시나 이번에 평가원에서 냈던 22번 문제가 굉장히 좋았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포인트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 조건 하나를 해석할 수가 없어서 아마 못 풀었던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면 앞에서 문제를 풀 때 계산들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많이 못 풀었던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원, 수2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난도를 조절해서 문제를 배정을 할 거고요. 대신 선택 과목인 미적, 확통, 기하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좀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엔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어삼시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거고 선택 과목은 조금 4점짜리나 킬러들 위주로 좀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 50문항과 자작문항 50문항의 비율로 제가 제작을 할 예정이고 아직 몇 문항 정도를 할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을 비춰봤을 때 계략적으로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한 100에서 150문항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한 100문항 정도, 80에서 100문항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전문항 풀이를 하는데 개념은 설명하지 않고 바로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념이 부족하다. 그럼 앞에 있는 바른 개념 강좌를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 사실 작년에 진행을 못했던 강좌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갑자기 9월 모평 보기 전에 갑자기 확 바뀌었죠. 그래서 9월 평가원을 보고 나서 너무 지난 3월달, 4월달, 6월달, 7월달 받던 모의고사와 너무 다르다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보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보책의 진행의 목적은 뭐냐면 수능 전날 이 책을 갖고 들어가서 그 해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문제들만 엄선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강좌이면서 N제 중에서 작년에 만들었던, 올해 만들었던 문제 중에 좋았던 문제들, 그 문제들을 수록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보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작년에 너무 많이 확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조금 제작이 힘들었죠. 근데 올해는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이 딱 끝나는 시점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강좌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월 한 중순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11월까지 이렇게 딱 이어져서 아마 10월 초, 11월 초쯤이면 완강이 돼서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에 2024년에 시험을 보는 3월달, 4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이 5개의 모의고사를 가지고 제가 선생님 N제 교제와 함께 좀 섞어서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문항들 위주로 엄선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역시 뭐 제가 해설 강의는 반드시 진행을 합니다. 제가 3월달하고 6월달하고 9월달 이 문제들은 대부분 모든 문항 해설을 하죠. 그리고 4월달하고 7월달 같은 경우, 10월달 같은 경우는 모든 문항 해설을 하지 않고 중간 문항만 해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특히 6월달과 9월달 모의고사는 당일날 해설 강의가 촬영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당일날 해설 강의 촬영하는 걸로 일단은 가닥을 잡았습니다. 자, 일단 겨울방학 때 제 현장 강의입니다. 제가 이제 월화수목금 9시간씩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바른 수리니는 공통수학상은 월수금에 이렇게 촬영을 해서 바로바로 제가 이제 이 촬영팀에 협조를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 그러면 올바른 수리니 이 개념 강좌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거의 촬영이 끝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제 수학1과 수학2가 이제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것도 제가 저녁에 올리는데 아마 이제 회사 촬영팀에서 아마 이제 올려도 그 다음날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강의가 1월하고 2월에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촬영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개념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강의하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세한 커리큘럼들은 각각의 해당 영상들에서 제가 OT에서 자세하게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은 결국 저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5학년도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미리 촬영을 하지 못한 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많이 쓰러지기도 했어요. 사실은 한 달 사이에 한 세 번도 쓰러지고 그래서 막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막 링게도 막 그랬거든요. 과도한 스트레스하고 좀 이러한 우리 강좌 개설하는 거 좀 신경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또 교재도 제작하고 사실 그래서 잠도 최근에는 지금 한 6주 정도 또 한두 시간 정도씩 밖에 못 잔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교재를 만드는데 좀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재 기대하셔도 좋고요. 강의 당연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해당 강좌에서의 OT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해당 강좌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1월 2일 날 그때 강좌 개설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 다들 힘내시고 우리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십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